게った 하지만 콤보 이어갈 수 있는 울산입니다 아트닥시다 마치고 그 다음은 잇이죠 웨이브 부상 K2원 최근엔 나락보다는 웨이브 부상의 움직이기도 뭔가 달라졌습니다 두터어어 이상한 카운터 왜 모르냐 구성이 갔을 때 고운틴은 콤보 1번만 때리면 아 망했어요 다짐 stained 우정을 써야 된다니까 우정에 나오네 근데 이거를 계속할 수 없는 게 그래야 오팔을 못 맞게 되는 게 이번에 나락 2탄 시간을 지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도 장렬 횡신으로 횡신 짧게 돌았어요 이거 답답해서 밑간발 쓰는건데 와 결국에 이거 맞죠? 이도 한 칸하고 아 세이빙 이러면 장렬하고 그러면 돌리나요? 이 완성이 됩니다 간절하게 게임하구요 다시 만요 체력이 그 다음에 심리가 있나요? 아 밑간발 받았습니다 이러면 몰라요 이제 반대로 이제 밥존이거든요 이러면 그리고 나랑 그런것들이 필요할 때 적대적으로 해야 있는거거든요 와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게요 철권이 요새는 트마다 선수들이 바로바로 바꿔요 근데 또 벽이에요 와 벽에 몰리면 위험합니다 벽에 몰리면 차분하게 게임하게 된건데 그러니까 붙였고 와 오히려 조화가 됐어요 지금 우선수에 벽까지 갈수도 있어요 쭉쭉 밀고 갑니다 와 펑까지 왔습니다 다시 원рей 세이빙 이러면 다시한번 월바 됐구요 욕컵 또한번 자, 기 골다 찼습니다 이거 쓰긴 해야지 왜냐면 쓰면서 기를 채워나가야되거든요 계속해서 하단 긁어주면서 틈을 보고 하단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아, 내 하나도 자, 기 다 썼어요 서클 헛친거를 세이빙으로 맞췄습니다 이러면 최대한 병으로 보내고 아, 이타가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거든요 지금 아아 초가서 맞을 수 없지